청주와 하얼빈 등 중국 3개 도시를 연결하는 정기 노선이 새로 열렸습니다. 저비용 항공사가 띄우는 비행기인데 공항 활성화의 발판 마련을 위해 추가 노선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의 중국 옌지 첫 취향을 기다리는 승객들. 옌지를 시작으로 하얼빈, 다랭과 청주를 오가는 하늘길이 새로 열렸습니다. 이로써 청주공항 정기국제 노선은 기존 항저우와 선양, 상하이, 베이징에 태국, 방콕까지 모두 8개로 늘었습니다. 청주에서 동북 삼성 3개 노선을 이번에 취향함으로써 중북권 경제에도 큰 도움을 되고자 하는 올 9월까지 청주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은 37만여 명, 광주와 대구를 제치고 국내 5대 공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활주로 확장과 항공정비 산업 유치가 지지부진하면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둘러싼 고민은 여전합니다. 충청북도는 저가항공사 유치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저가항공사, 이것을 대량으로 우리가 유치를 해서 우리 청주공항은 그야말로 신수도권의 중심 공항으로 붙을 수 있을 수 있다. 또 노선 확대에 맞춰 오는 30일 파월빈에서 관광설명회를 여는 등 중국 관광객 유치를 공항 활성화에 토대로 삼는다는 전략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수고기 Corn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